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전쟁이 결국은 환율전쟁으로 번져갈 예정입니다 현재 무역전쟁이 진행 중이고 다음으로 기술기업인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뒤를 따랐고 드디어 환율전쟁까지 국면이 파급되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두 번째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세 번째 한국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세 가지 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중국 측이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남기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미국 시장에 313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388조를 남겼습니다 과연 그러면 중국은 미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무역 흑자를 남기는가 중국의 무역 흑자 전체 가운데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도에 43.8%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49.1% 2017년도에 65.2% 그리고 지난해 2018년도에 91.9%입니다 중국이 남긴 무역수지 흑자 가운데 91.9%가 미국 시장에서 거둔 수익이라는 겁니다 지난해에 미국의 무역적자 미국 측 입장에서 보면 미국에서 발생하는 무역적자 가운데 50%가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상당한 규모죠 중국은 선발국가인 일본이나 한국이 해왔던 것처럼 자국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 가지고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불공정 무역행위지만 한국이나 중국도 다 같은 방식을 지금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미국 측으로 입장은 지금 어떠냐 중국이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스스로 축소할 그런 의향이 없는 것 같다 두 번째는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5G의 기술 우위를 갖고 있는 화웨이 같은 그런 기업들 그리고 드론과 같은 그런 기업들이 정보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설비들이 미국뿐만 아니고 동맹국가들에게 이렇게 판매되면서 이들로부터 고급 정보들이 특히 데이터가 중요하니까 고급 정보들이 중국으로 이전되어 경제전쟁 뿐만 아니고 안보에도 위해를 가할 수 있다 이렇게 미국 정부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중국이 강력한 미국의 조치가 없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정거래를 수행할 그런 의지가 없다 그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 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우리를 약탈하고 있다 이것이 아마 미국의 입장입니다 네 번째는 중국이 미국과 달리 국가 주도 경제 방식으로 반도체라든지 소프트웨어 산업 같은 경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육성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인 WTO 체제에 위반되는 일종의 보조금 지원 정책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위아나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불하고 동시에 산업 육성책에서도 보조금을 지불하는 그런 불공정 거래가 중국에 만연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냐 미국은 자유무역보다도 공정무역으로 정책 전환하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유무역이 우위였다면 앞으로는 공정무역을 관철하겠다 그래서 5월 23일 날 미국 상무부가 상계 관세를 매기겠다 여기서 상계 관세란 것은 수출국가의 보조금 때문에 제품 가격이 낮아져서 미국의 산업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에 상응한 관세를 부과한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상품 관세였다면 앞으로는 위아나 조작에 대한 관세인 일종의 환율 정책을 앞으로 환율 전쟁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미국적 의도입니다 환율 정책은 기본적으로 특정 국가와 특정 상품에 대해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가지고 통화 보조금을 지불함으로써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이런 통화 보조금 지원 정책 일종의 자국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서 간접적으로 수출 지원한 정책은 그동안 일본도 사용했고 그 다음에 한국도 사용했습니다 중국도 오랫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역사적인 어떤 미국의 보복 조치 대응 조치는 어떤 게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1985년도에 시행된 프라자 합의를 들 수 있습니다 1985년도 9월 22일 날 미국의 뉴욕에 있는 프라자 호텔에서 서방 5개 국가들의 선진국가들이 장관들이 모여 가지고 급증하는 미국의 무역수지 흑자를 개선하기 위해서 특히 예나 가치하고 그 다음에 독일의 마르크 가치를 상승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수출하는 일본 수출 상품의 가격을 올리는 그런 정책이었죠 예나 절상으로 일본 경제가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프라자 합의 이전에는 달러당 234엔 정도였는데 프라자 합의 이후에 1985년도 연말에는 14.5%가 오른 200엔으로 절상이 됐고 그 다음에 1986년도에는 23.4%가 오른 180엔으로 예나 가치가 절상됐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환율 정쟁 가능성을 이렇게 점쳤기 때문에 위아나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오르는 그런 현상들이 위아나 약세 그리고 달러 강세 이런 현상들이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장은 위아나 가치가 계속해서 변동하는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럼 중국 측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겠느냐 중국 사람들은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속이 좀 깊죠 그래서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흙탕물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동시에 아주 인내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 정부는 중국인들이 참아내는 것은 굉장히 익숙한 그런 민족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애국심과 민족주의를 고향하면서 참을 수 있는 한 상당 기간 동안 참으면서 아마 시간을 계속해서 끌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오랫동안 해온 한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인은 배에 칼을 맞아 유혈이 낭자한데도 상처 부위를 잡고 대연히 수습을 하는 사람이다 그만큼 참을성하고 인내심이 강하다는 그런 이야기하죠 중국인의 사자성어 가운데 우공이산이란 그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미련스러울 정도로 우직한 사람이다 그것이 굉장히 미덕으로 여기고 중국 사람들의 심성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럼 미국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느냐 이번에는 정말 손을 좀 제대로 봐야겠다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주변에 보좌진이라든지 관료들이 조금 속도를 늦추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기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뤄보면 이번에는 중국에 제대로 손을 좀 봐야겠다 특히 미국에서도 자유무역을 강하게 옹호하는 미국의 케이토 연구소 같은 경우도 트럼프 정책을 옹호합니다 저평가된 통화를 바탕으로 수출한 어떤 상품에도 추가 간세를 부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자유무역을 그동안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케이토 연구소 같은 데에서도 트럼프의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미국의 조야, 상하원은 물론이고 미국의 싱크탱크에서도 그동안 누적된 중국 측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분노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당히 전면적 무역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동시에 환율정책으로 번져나갈 그런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 전쟁은 대단히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될 그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한국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이 되겠느냐 한국의 수출의존도는 대중 수출의존도가 25%입니다 미국이 한 12% 정도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을 합치게 되면 수출의존도가 30%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나라끼리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현대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의 성장률이 1% 하락할 때마다 한국 순출 증가율하고 그 다음에 성장률은 각각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0.5%다 상당히 중국이 대미 수출이 좌절되면서 한국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전 세계 국가 가운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국가가 한국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원화와 위안화는 상당히 동조현상이 심합니다 과거보다 굉장히 강한 동조현상을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로 인해서 일단은 상품 수출에서는 상당히 감소현상을 뚜렷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 미중 사이에 경제전쟁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한국의 수출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중국 측에 미국이 위안화의 절상 다시 얘기하면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올리게 하는 그런 조치가 시행되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국이 약간의 수혜를 볼 덕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덕은 대중 수출보다도 훨씬 작을 것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효과가 훨씬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변수는 한국은 이미 중국, 일본, 스위스, 인도와 더불어서 미국 측으로부터 환율 감시 대상국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국 측의 환율 정쟁 위안화의 인위적인 절상을 좀 과감하게 요구하게 되면 동시에 환율 감시 대상국에 포함되는 국가들의 그런 화폐에 대해서도 인위적인 그런 절상을 요구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맹국 차원에 생각해 보면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중 사이의 경쟁은 결국은 첫 번째는 경제면에서는 수출 감소라는 부분이 가장 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안보면에서 우리가 수출의 연도가 25%이기 때문에 중국 측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기로에 써야 될 양당 간의 한쪽에 써야 될 그런 선택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높은 점이 좀 우려할 만합니다 어쨌든 새로운 무역 환경이 이렇게 펼쳐지기 때문에 그동안도 열심히 해왔지만 좀 더 우리가 조심스럽게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